2024년 경진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계속 생길 수 있고 그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며 더욱 완벽을 기하고자 피곤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편제의 기운이 확장적 기운인 만큼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결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진일주는 일치, 진토의 지장관 안에 무토, 정인, 개수, 상관, 을목, 정제의 기운이 내재해 생각이 많고 보수적인 듯 하지만 언제든 진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잠재성이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중에 갑진년의 편제의 기운 도래는 경진일주의 잠재적 기운을 자극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 행보와 영역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제로 향하는 식상의 기운 연결이 아쉬운 만큼 너무 비약적 움직임을 보이기보다 주변과 소통하고 알리면서 기회연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다음 경진일주일간 경금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주관적인 자기 확신의 기운입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포용과 수용의 기운이지만 편인의 기운은 자신의 기준으로 한 번 걸러서 받아들이는 기운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걸러서 받아들인 것은 더욱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고 무언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정인보다 더 큰 뒷심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계속 주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만큼 의심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빨리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다면 주춤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 경진일주일지 진토는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를 만나 진진 자형의 형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형은 다른 형살의 기운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강하게 기운 흐름을 막는 벽이나 늪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토의 기운은 일간 경금액의 편인이 되고 갑진년에는 이 기운이 연속되어 작용하는 만큼 과도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에 빠져 늪처럼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진일주가 갑진년의 초반에 갑목 편제의 흐름을 강하게 탔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감적으로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압 쇼바가 작동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힘이 가해지면 오히려 그 저항이 커지고 천천히 순리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부드럽게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갑진년에 무리스럽고 피하기 큰 행보를 보이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 하면 그와 비례하여 큰 저항이 생길 수 있고 외부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고인 실타래를 풀듯이 차분하게 나아가면 오히려 진득한 뒷심이 되면서 속도가 느려 답답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늪처럼 집안이 약한 곳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안의 말뚝을 박고 집안 강화를 먼저 한 후 그 위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경진일주도 갑진년에는 너무 빠르게 새로운 목표 달성이나 과도한 결실을 취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너무 앞서가기보다 늪에 단단한 말뚝을 박는 것처럼 자신이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선 눈앞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경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괴강살의 기운이 됩니다. 괴강살은 정중동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역동적 기운이 잠재해 있지만 일단은 기본에서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제의 힘과 더불어 언제든 상황을 돌파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진취적 힘을 함축하는 만큼 괴강살의 기운은 명칭 그대로 중심의 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일주의 경우는 일치의 진토가 수기운의 고지이고 수기운은 일간 경금에게 직상의 기운이 되는 만큼 경진일주는 개혁적이고 혁명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펼쳐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진년은 그 자체로는 백호살의 기운이고 일간 경금을 기준으로 갑진년이 지지인 진토만 놓고 볼 때에는 또 다른 괴강살의 기운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개혁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진일주에게 갑진년은 자신의 잠재적 특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고집과 일관성으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역동적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세상에 빠져 외부의 저항을 부르면서 극단적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진일주의 일지 진토와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모두 화개살이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재한 잠재적 역량이 커지는 특성이 있지만 또 그러한 잠재적 기운이 커진다는 것은 갑진년이 천간 감목 편지의 기운 흐름에 대해서 반전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진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부드럽게 기운을 연결시키고 안정적 결실을 취하기 위해서는 결코 비약적 목표에 집착하거나 자기 확신에 빠져 완고한 행보를 보이면 안됩니다. 자신의 책무를 떠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차분하게 눈앞에 해야 할 일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주변과 소통하고 보조를 맞춘다면 큰 저항 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예상한 것 이상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경진일주 일지진토를 기준으로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화개살이 되고 일지진토도 화개살이 됩니다. 화개살은 잠재적 역량이 큰 기운이기도 하고 뚝심과 고집이 강하며 명예를 추구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운이 연속으로 작용하면서 충과 같은 큰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명예심에 빠져 완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진일주는 갑진년에 본인만의 주관적 원칙이나 믿음에만 빠지기보다 보편적 원칙을 수용하고 주변과 소통하여 개연성을 쌓아가면서 목표로 이어질 때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경진일주일지진토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경금을 기준으로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은 아기의 신체 발현은 다 됐지만 여전히 세상에 태어난 상태가 아닌 엄마의 뱃속에 머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에너지는 크지만 자기 세상에 갇힌 느낌이 되고 아직 세상 경험이 없는 만큼 이상향을 꿈꾸거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는 강력한 자극과 힘을 통해 밖으로 발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진 연애도 같은 양의 흐름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양의 기운이 일간 경금에게는 편인이 되는 만큼 잠재된 기운이 끼어나기보다는 더욱 강하게 자기만의 세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값진 연애는 천간으로 편재의 간목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형성된 양의 흐름과 더불어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 목표는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과정에서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뜬구름 잡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적 힘과 단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간 경금의 기운을 키우고 식상으로의 흐름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생각하고 확신한 뒤 결론을 내는 극단적 비약을 자제하고 적당히 생각한 뒤 일단 움직이면서 외부의 상황에 반응하여 보조를 맞춰가는 단계적 행보를 보이면 좋습니다. 또한 관성의 기운을 염두하여 자기 확신에 의해서만 움직이기보다 보편적이고 공공의 원칙에 준하여 그 틀에 자신을 맞춰가려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진일주는 값진 연애 자칫 늪에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서서히 잠재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안정적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